내가 과수를 잘하려면 MPK, CAMG, 붕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그런데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가리킨 새끼는 쉬워할까? 어려워할까? 가리킨 새끼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MPK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장롤이 잘 되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개별적으로 쪼개서 맞추려면 어마무시하기 어렵고 쉽고 하기 쉽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건강한 풀이 자라고 있어요. 풀을 키워서 비워주고 키워서 비워주고 풀을 놓였어요. 건강한 풀은 MPK 밸런스가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토양은 좋아지고 그냥 저절로 100점 되는 겁니다. 박수, 박수, 박수.